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보금총회가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실행위는 한국교회 주요 이슈로 떠오른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전국교회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성령운동의 앞장선 기아성교단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막아낼 것이라면서 오는 10월에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기독인의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실행위에선 각 위원회의 보고와 임원인준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국지성 폭우로 인해 청주와 호남 지역에서 총회 소속 24개 교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이와 관련 총회 차원에서 지원금 2천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보금총회는 단합을 위해 오는 10월 17일과 18일 오산리기도원과 영산수련원에서 연합수련회를 개최기로 했습니다.